여기 재밌는 사람들은 호박을 안 먹어요? 이것도 하나씩 가지고 그려 그 삼촌을 쓴다고 좀 좀 흔들리는 거 알잖아 이 아이여 내 날이 가는 곳은 사랑이 날이 가는 곳은 마룻한 느낌 어머나, 어머나, 꼼조마마 성현이 방금 이 색깔 잘못 본 거 아니죠? 아이고,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네요 내 다리가 은혜스 사랑이 낙조은 났네요 어느 날 보면 거울 속에 빛이 내 모습을 보냐를 쌓아 세모라빙을 내 날이 가는 곳은 사랑하기 딱 상담마마 성현이 방금 타오라이다 건강하시고 투자 되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저거는 좀 배울 거 못 느끼냐 이런 거 이 아이여 내 날이 가는 곳은 사랑의 나이가 인마요 마중은 하나도 느낌도 하나도 그대 말이잖아 내 사랑인데 눈물이 안 돼요 내 나이가 인마시 연애하기 딱 좋은 날인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느 날 무려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받아보면서 세워라 뱅겨라 내 나이가 인마시 사랑이 딱 좋은 날인데 우리 나비야기 같으니까 꼬박들 하나씩 사주고 그러시오 끈질 끈질하게 왔다 갔다 삐쭉끈쭉만 하지 말고 고장난 벽시계 또 노래하고 하고 싶은 분들은 무대에서 노래하셔도 돼요 여기 무대는 여러분들 같이 함께하는 공연장이니까 아맘, 셔! 셔! 새로어라 멀인 것이 너라도 없어진 않으냐 아들 속의 사랑보다 네가 더 약속하더라 아들 속의 사랑에 흘러날리 아들 속의 사랑에 흘러날리 아들 속의 사랑에 흘러날리 목줄이 잤어요 아들 고장에 흘러날리 어서오세요 지치게 섭취나 고장에 흘러날리 고장에 흘러날리 어서오세요 다를 보고 사랑보다 네가 더 우선하더라 친구를 쫓겨나 돌아갔을리 어느새 흘러날리 고통을 파고 없을게 아프게 벽시에 멈추던데 저세와는 고장은 없네 고장에 흘러날리 고장에 흘러날리 저세와는 고장은 없네 .... 아무후 min 고 고ind 고 이 사람도 아니잖아, 아예 일단 갖고 아예